남매가 서로 만나서 유전자 감식 센터로 가면 이름표 유전자 감식을 해 줄 겁니다. 남매로 확인되면 회장님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매가 아닌 사람들은 친 남매를 찾아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표 두 장을 가지고 유전자 감식 센터로 가서 두 장을 올려놓으시면 오늘이야. 마음대로 깰 수도 없는 거네. 누가 남매지. 내 남매. 내 남매지. 아 정말. 왜. 아 이 룸을 다 찾아야 돼요. 어디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단 빨리 찾는 걸로 오르골 오르골 보물상자 그리고 남녀의 그림 밖에 없었는데 오르고 아! 보물상자처럼 자는 거구나 보물상자 보물상자죠 상자가 있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정국 오빠 힘내세요 어디서 가 바라끼리 바라뇨 이것도 없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 뭐 있냐? 아니 정국이 넌 뭘 알 거 아냐 본 게 뭐야 없어, 모르게 없어, 가네 형, 뭐 스케치북 같은 거 어디에? 어디에? 알아가? 누가 뭘 본 거예요 형, 얘기 좀 해줘요 아니야, 진짜 형 아니, 무슨 스케치북 할 수가 없어 형, 두 개 다 봤으면 해요 하나는 지금 일단 내려가 어 출구 쩜 뭐야 아라 아 아 아 아 나 지금 찾았어 나 지금 찾았어 손을 좀 써 어 오 형 여자 어머니가 여자 아빠 화를 켜고 찾아야지 이거였어 이거였네 이거 이거였네 지금 상자 만화가 좀 보다가 딱 이거 봤어 일단 생각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 형이에요 나 머리에 머리에다 저요? 저 얘기해야 돼요? 아니 뭐요 괜찮아요 그건 공유 안 하기로 아 왜 그러세요 인터넷 시절은 다 봤는데 아 이제 찾고 계세요 연희씨 혈액형은 뭐라고요 저는 이번에 꼭 성공하고 싶어요 네? 남자를 찾고 그건 알겠는데요 혈액형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너무 쉽게 갈려고 하지 마세요 아 뭐 쉽게 갈려고 혈액형 관리했는데 뭐 이렇게 어? 오 형이 영잔데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찾는 거지 오 형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 없냐지 근데 오 형은 다 나올 수 있잖아 오 형은 다 나올 수 있죠 옥시기 물 사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천 원이요? 천 원이요? 천 원이요? 아 저 물 한번 먹을게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